안녕하십니까? 요즘 들에 나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요. 그러나 약효는 탁월한 박주가리 소개 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 철조망이 있습니다. 이 철조망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를 막기 위한 시설이고요.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. 이 박주가리 동굴은 이런 지지대를 좋아합니다. 땅에 깔리는 동굴에서는 열매가 거의 달리지 않고요. 이런 지지대를 타고 올라간 동굴에서 이렇게 열매가 많이 달립니다. 이 잎을 벌레들도 잘 먹는데요. 이게 다 벌레들이 먹은 흔적들입니다. 달달하고 상큼한 게 맛있습니다. 박주가리 잎은 나물로 좋습니다. 생쌈이나 데쳐서 무침으로 이용하면 맛있습니다. 덜 익은 열매는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. 또 가지처럼 쪄서 무쳐 먹어도 좋습니다. 또 단단한 열매는 당금주나 발효액을 담그고요. 말려서 차로 끓여 마셔도 좋습니다. 네 한방에서 뿌리와 지상부 전체를 라마라 하고요. 열매를 천장각, 씨앗을 라마자라 하여 식물 전체를 약용합니다. 양이 많으면 경련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있지만 약재로서 특별한 독성은 없습니다. 네 입줄기와 뿌리인 라마는 달고 매우며 평한 성질이고요. 열매 천장각은 맛있자며 성질은 평합니다. 네 요즘 드레흔에서 누구나 채취할 수 있지만 약효는 탁월합니다. 이 박쥬가리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. 기운을 북돋아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자양강장의 작용이 뛰어납니다. 신체 허약증에 좋은 약재입니다. 네 또한 천연 비약을 알아 불릴 만큼 남성 허약증에 좋은 약재인데요. 신장이 허에서 발생하는 유정이나 발기부전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. 젖을 잘 나오게 해주고요. 여성의 허약성 냉대화에도 효능이 있고 각종 염증과 피부질환,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작용이 있습니다. 네 또한 폐와 기관지에 좋은 약재입니다. 폐의 기운을 깨끗하게 하며 가래를 없애고 천식을 낫게 하고 백날기침인 백일에 효능이 있습니다. 이 박쥬가리를 오래 먹으면 흰머리를 건게 하고요. 뼈가 튼튼해집니다. 네 또한 장을 윤활하게 해서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 박쥬가리 초출물이 폐행성 뇌질환을 치료하는 조성물 특허가 났습니다. 치매 등 뇌세포가 손상돼 발생하는 뇌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. 네 이 박쥬가리는 전 부위를 식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. 약재료는 보통 말린 입줄기와 열매를 하루에 10 내지 15g, 생초는 60 내지 90g 범위 내에서 다려서 복용합니다. 네 요즘 덜에 흔하고 약효가 탁월한 박쥬가리 알아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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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